미국 주식 투자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주식 완전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베트남 아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고 외치시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죠? 네. 답 맞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인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죠. 조금. 그 답을 왜 자꾸 피해가시는지. 너무 답답하시죠. 조금 전에 했던 베트남 관심 있으십니까? 저요? 정프로님. 아니 이제 또 폭넓게 눈을 넓혀서 공부는 해야죠. 그래서 딱 ETF 하나 있는데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 베트남 관련된? 네. 베넥에서 운영하고 있는 VNM이 있는데요. VNM. 심부리 VNM인데 이게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이 ETF는 일단 베트남 국적의 기업도 포함되지만 베트남과 많은 무역이나 교육을 하는 기업까지 포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한세시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세? 한국에 한세시럽. 그래서 약간의 일반적인 ETF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교육을 많이 한다고 포함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 국내에도 EWY라고 하는 코스피 관련 ETF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미국 기업이 교육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약간 ETF가 별로 인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VNM에는 ETF가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하락 상승폭이 전년도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1등 기업이 빈 그룹이거든요. 많이 포함된 게. 그러니까 작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했어요. 다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자는 팬데믹이 상관없이 하나의 경제 성장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베트남은 아시겠지만 젊은 국가 아닙니까? 젊은 국가죠. 젊은 국가라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베트남 가봤죠. 빈펄 리조트 가봤잖아요. 쌀국수 먹고 왔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데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사진에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나타낭도 좋고 되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에 냄새가 안 들어오잖아요. 가서 놀란 게 이제 그런 매연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는. 매연? 매연? 오토바이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해서 애들이랑 같이 갔는데 애들이 바로 이 목에 무리가 올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진 볼 때 냄새가 사진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해 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볼 건데 어제 하루 쉬어갔죠. 쉬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오늘 장 끝나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가. 그랬을 때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관망세를 보면서 약간 좀 쉬어갔다. 그런데 다시 와가면 좋은데 테슬라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4.53%로. 이제 캐럿코드 지니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목표 주가를 올렸다가 살짝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특징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좀 보여드리면 다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융, 산업재, 에너지가 올라가는 모습. 마치 올해 초처럼 올해 초에 경기 민감주의에 대한 선호현상처럼 그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우리 정 프로님하고 같이 방송한 게 둘이서만 한 게 상당히 오랜만인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전 방송이. 오래 전으로 기억한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인데 정확히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정 프로님이 아니었고 다른 분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필수소비재에 대한 하락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방점은 이제 저 아닌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이거군요. 안 계실 때. 안 계실 때. 그러니까 뭐 정 프로님 아니면 이 프로님밖에 안 듣는데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시 한 번 보게 되면 4일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이제 원래 이런 종목들이 많은 분들이 시장의 하락에 견고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오랫동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png도 역시 하락한 모습. 그다음에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몬델레즈 인터넷이라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만드는 기업인데 몬델레즈? 몬델레즈. 여러분 좋아하는 오레오. 오레오를 만드는. 오레오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십니까? 너무 달아요. 우리 경 프로님은 약간의 몸에 좋은 걸 드시고 나쁜 걸 배척하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달죠. 너무 달아요. 그래서 우유를 찍어 먹는 분이 사실 맞는 게 정답입니다. 너무 달다 보니까. 그런데 우유에 찍어도 우유를 빨리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유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 우유를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많아요. 그게 안 됩니다.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고에 나오는 건 우유를 묻히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우유 묻혀서 안 되죠. 묻혀서 뭐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지금 저희는 싫어하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조정을 받고 있고 알트리아는 담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알트리아? 알트리아. 담배도 저희가 또 안 피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관없는 기업. 그다음에 에스로더도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갈색병. 그래서 한번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콜게이트는 치약 만드는 기업이고. 치약. 킴벌리클러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휴지 같은 거 만드는 게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에 강했던 것들이 휴지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놓은 바람에. 휴지를 언제 제일 많이 쓰셨어요? 휴지를요? 네. 언제 제일 많이 쓰냐고요? 네. 하나씩 갈 때 쓰시죠? 아 그렇습니까? 하나씩 갈 때 쓰지 뭐 언제. 저는 작년에 코로나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서. 그게 유럽이나 미국은 휴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있습니다. 휴지에 대한 갈망? 휴지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휴대폰 없는 것처럼 공포심이 밀려오고. 왜냐하면 그들은 어쨌든 오래전부터 저희는 잡지를 문질러서 닦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비볐죠 많이. 안 비볐죠. 오랫동안 비벼야지 이제 닦이는 건데. 부드러워지니까. 신문도 비비고 또 썬데이 서울라던 잡지로 비볐는데. 썬데이 서울라던 안 비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들은 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죠. 휴지를 오래. 휴지를 했고 약간의 비상시에. 필수품이다. 필수품을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재고가 쌓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 기업에 대한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파 가격도 올라가고. 또 옥수수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상승도 일단은 일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좀 빠르게 좀 볼 건데. 마이크로소프 실적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나 잘 나올 것이고. 잘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게티도 허용을 안 합니다. 뭐를? 오게티도. 오게티? 오게티. 보시는 것처럼 EPS 상이했습니다. 매출 상이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41.6%에서 40.9%로 이거 내려왔다고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내지는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한 1% 내에서 한 3% 빠지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거의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 완벽하지 않으면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의 그 벽자가 구슬옥 벽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황제한테 받쳤던 그 완전히.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아주 퍼펙트한 그리고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무슨 수식어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퍼펙트의 울트라 뭐예요? 슈퍼? 아니 그 정도 좋았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십시오. 제가 아는지 긴지 보시면 됩니다. 40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년 동기 대비 9.87에서 이번에 15.81을 예상했는데 무려 26.29가 나왔으니까 예상치를 2배 정도 가까운 비트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1년 대비 9.87을 대비하면 거의 3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이건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EPS 실적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구글에 대한 광고 수익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특히 유튜브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과소평가했다면 애널리스트 잘못이죠. 그렇죠. 잘못인데 어쨌거나 일단 뭐.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 울트라 메가톤. 그래서 자사주 매입도 500억 달러를 발표했고 그다음에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발표하면서 주가가 더욱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역사 최고치로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을 보시면 되고요. 구글은 어쨌거나 유튜브가 살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유튜브니까요. 유튜브가 최근에 어쨌거나 비트코인 때문에 약간 슬로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여름에 200만은 좀 무리겠지만 일단 200만 될 때 다시 한 번 축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프로TV요? 네. 3프로TV. 여러분 좀 분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비자 카드 나왔는데 실적이 나왔는데 비자 카드 잘 나왔습니다. 비자 카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머니에 늘 있는 카드 비자 아니면 마스터 아니면 이스프레스 카드인데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다 차치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거래 대금이 중요합니다. 거래 금액이. 얼마나 많이 긁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4유조 달러 거의 한 3천조 원에 달하는 거래 금액이 분기에 발생했습니다. 분기에 3천조 원. 엄청 긁어되신 거죠. 비자로만 긁은 게 3천조 원. 네. 3천조 원. 엄청 긁으신 거죠. 쇼핑도 하시고 그다음에 술도 사시고 레스토랑 가시고 하시고 그러고 있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완벽하게 EPS 상으로는 전년 동기대비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매출도 역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볼륨이 이미 역사상 최고치 찍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좋은 관점으로 올라가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카드를 이렇게 많이 긁은 거는 이것도 역시 보복 소비의 하나의 일종의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카드를 갖고 보복 소비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돌아오는 또 명세서가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그런데 어쨌거나 주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누구한테 연구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같은. 소비자들? 네. 소비자들. 역사상 최고치 지키하고 있다는 거. 카드 조심히 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지만 비자 마스터 카드는 카드를 여러분들 수수료만 취하지 카드론 이런 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얄미운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들도 비자 찍힌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제율이 매진 거죠. 그런데 은행 쪽에서 보통 카드론을 권하죠. 아니 뭐 카드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제한 정보가 비자 회사로도 갑니까? 그렇죠. 은행으로도 가는 게? 같이 가죠. 아 비자 본사 미국 거기 회사로도? 네.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3천조 원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는 거죠. 카드에 비자 마크가 있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이런 숫자를 잘 개혁하시면 어디 가서 좀 얘기하면 상당히 좀 똑똑해 보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재 카드 발급 장수는 80억 장. 전 세계에 뿌려진 카드가. 전 세계 인구를 넘어섰네요? 넘어섰지만 아직 이머징 국가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선진국이 한 두 장 세 장? 네. 아니면 네 장 다섯 장? 아마 정프로인도 한 세 장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희룡 카드가? 희룡 카드가. 주로 쓰시는 카드. 그러니까 그게 아마 거기 하나는 비자 카드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워낙 카드 같은 거 잘 돼서. 네. 그렇습니다. 굳이 비자 필요 없긴 한데. 그런데 어차피 해외에 나가시면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해외에서 긁을 때는. 그게 여기에 힘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안 하시면 일단은 돈이 해외에 나가면 못 쓸 수 있죠. 막히니까. 막히니까. 스타벅스 여러분들 좋았죠. 좋았고 다 좋았는데 스타벅스가 한 가지 흠이 하필 몇 줄이 예상치를 미스했습니다. 미스했고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실제 68억 달러 예상했는데 67억 달러가 나오면서 1억 달러가 미스가 나는 바다. 그다음에 주가가 약간 밀립니다. 밀리고 있고 전체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한 기업들이. 오게티. 뭐가 하나 걸리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 안 합니다. 주가가 빠지는. 바로 빠집니다. 바로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무조건 빠집니다. 크지는 않고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케빈 존슨 현재 CEO가 너무나 아쉬워했던 모습. 정말 너무 아쉽다. 왜냐하면 이들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점포가 문을 닫고 있고 했는데 일부 점포가 열어서 실적을 많이 올린 건데 이 1억 달러 때문에 못 맞춘 거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쉬워했지만 어쨌거나 성적은 성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을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벅스 친구는 저 사람 CEO예요? 네. 하워드 슈츄는 이제 물러났죠. 물러났어요? 물러났습니다. 이분이 현재 이끌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아쉬운 것처럼 워낙 많이 팬들이 많다 보니까 한 분기 정도는 약간 할 수 있지만 꾸준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그러면 또 좋은 매수 찬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 간단히 넘어갑니다. 핀터레스트는 다 좋았는데요. 하나 또 완벽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간 활성 사용자. 들어와서 뭔가 이미지 올리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저들. 유저가 4억 8천만 명을 예상했는데 4억 7천 8백만이 나와주면서 약간 부족했죠.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는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노 메르시. 그래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손실도 물론 85%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217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도 노메르시. 네. 또 상당히 월간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냥 바로 빠집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 SNS에서의 팁을 좀 드리면 이게 뭐냐면 백신 여권, 백신 증명서를 SNS에 올리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 그게 규정입니다. 규정. 올리면 누가 동영할까 봐 모든 글로벌에 있는 SNS 회사에는 백신 관련한 증명이나 여권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난 백신 맞았다 이거 자랑하려고 올리면 무조건 그냥 용서 못해. 아니 올리면 삭제가 되니까요. 노메르시.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올렸다 그러면 삭제되고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정도 삭제되나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경고가 나오겠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MD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요. AMD. AMD. 또? 오게티? 없습니다. 없어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는데 제가 한 가지 파란색으로 제가 한 게 다 중요한 거거든요. 전년 동기대비 92.9%의 매출 증가율. 거의 100%죠. 매출을 2배 늘린 겁니다. 전년 동기대비. 대단히 잘했죠.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인텔에 다시 한 번 약간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지만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리사수에 또 여전히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게 보니까요. 혹시 주가 오늘은 밀리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아마 90달러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상 최고치는 99달러였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상 최고치를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밀림 기회다. 네. 밀림 기회다. 디스커버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다 아키고스 캐피탈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정말 아주 부진한. 극도로 부진한 게 나왔습니다. 실제 예상이 0.68이었는데 0.21로 한 3분의 1 토마? 이렇게 미스난 것도 드문 케이스고요. 이것도 혼나야 됩니다. 이건 용서는 안 되는 거죠. 노메르신에. 전년 동기대비 0.87이니까 전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봤더니 광고 수익이 감소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왜 감소했냐 봤더니 디스커버리 많이 안 본답니다. 지금. 아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TV를 안 보시는 거죠. 저번에 방송에서는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디스커버리. 네. 많이 저는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들이 안 보나 봅니다. 저희 주변에 많이 보는데 저희 분 되게 좋아하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저만 많이 봤다면 저희 주변만.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디스커버리 플러스라고 또 스트리밍이 있거든요. 스트리밍은 약 1500만 명이 보고 있는데 1500만 명도 다행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거의 기대도 안 한 거니까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디스커버리는 TV는 많이 안 보고 있다. 영성 우태. 아주 폭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다 정리하고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오게티를 가져와서 뭔가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다 좋았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다음에 시장이 고점이 아니냐. 좀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 때문에 가져온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2021년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을 갖고 온 건데 이것만 보시면 좋습니다. 밝은 위에 있는 실선. 이건 하늘색인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정하게 한때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익 증가율을 보여준 건데 작년 가을에는 11%를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는 14.4%가 증가한다고 봤는데 지금은 21.8%. 향후에는 24%가 넘어가는 이익 증가율을 가져올 것 같다라고 보이는 거죠. 점점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가에서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끝날 때쯤 되면 한 5월 때 되면 이익 증가율이 30%가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10개 중에 9개는 실적이 다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 굳이 방향을 거꾸로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만 S&P 500 종목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약간의 개분이 있겠죠. 그냥 이상한 종목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는 없겠지만 S&P 500 안에 있으면 내가 최소한 S&P 500 종목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10개 중에 9개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적은 거 갖고 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S&P 500 중에서 4분의 1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은 88%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이하는 그런 모습이다. 12년 평균이 78%이니까 거의 10%포인트 이상을 상이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잘 나온 거고요. 이게 최고의 기록입니다. 이번이? 그렇습니다. 아까 이것처럼 10개 중에 9개가 잘 나오는 거니까. 한 개가 못 나오는 거고요. 그나마 한 개도 5개 티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추정치를 약 12% 이상 상이하는 그런 모습인데 평균은 3 내지 5%였으니까 이것도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누구도 장이 빠진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S&P 500 한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1분기까지는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S&P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죠? 맞습니다. 그 푸어스가 가난 푸어스는 아니죠? 고위 명사죠. 그런 푸어스는 아닙니다. PORS 뭐 이렇게 돼요? 단호한 스페인은 맞는데요. 그건가? 네. 그러네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 연원을 알고 계시면 빨리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좀 약간의 의미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한 22페이지짜리 보고서인데요. 중국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어요. 중국이? 중국이. 인구 감소요 벌써? 네. 감소. 인구가 약 14억 명으로 추적이 되는데요. 정확한 인구를 뽑을 수가 없답니다. 그거야 그렇게. 산골에 사시면 도저히 인구의 눈이 모른다. 그런데 그렇다고 감소까지 갑니까? 이 표를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아시겠지만 UN이 예상보다 5년 빠른 속도입니다. UN도 5년 정도가 지나면 중국도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했는데요. 빨라진 거죠. 2019년도만 가져온 거 보고되면 신생아 수가 58만 명 감소해서 1465만 명을 기록했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1970년 후반에 한 명 낳기 정책을 폈잖아요. 천장 정책. 그때 이후에 죽갈 한다. 인구가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한국, 태국 다 똑같은 모로 빠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잘 버티는 과정에 있다가 약간 여러분 표가 좀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내려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고령화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연 고령화되고 있는 중국의 전체 고령화 인구를 위해서 적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부양할 수 있느냐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수많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경제 쪽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역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역전을 한다고요? 미국이 역전을 한다는 거죠. 중국을? 네. 중국을. 이런 게 문제가 쌓이면 어쨌거나 인구 감소. 중국이 아직 이긴 적이 없는데 뭘 역전을 해? 속도, 증가율. 성장률 같은 게? 네.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률. 미국이 중국을? 지금 역전을 해서 성장률은 컸잖아요. 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다시 미국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오는 수많은 내용 중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문화, 아이를 출산하기를 꽤 꺼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도 반응이 분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한 명을 낳아서, 두 명을 낳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낳아서 더 열심히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어쨌거나 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제가 이때는 뭐 이거의 정확한 제가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본 자료는 월드뱅크 자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애국자 정푸른님 존경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장시작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탠다드 후에 답이 나왔는데요. 답이 나왔습니까? 헨리, 바넘, 푸어라는 사람이 있었고. 푸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름이. 이름이 좀 그러네요. 이름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스태틱스, 뷰러라는 연구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걸 합병하면서 SNP가 됐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소통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좋네요. 그런데 성이 푸었으면 좀 그렇긴 하네요. 좀 그러네요. 이름이 빈곤 아닙니까? 빈곤. 장빈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빈곤장이겠죠. 빈곤장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한국을 굳이 치자면. 하여간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기사 보고 장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정푸른님 좀 늦게 퇴가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앤젤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요. 저 다 보입니다. 눈빛을. 저한테 압력을 놓고 있는. 눈을 못 두고 있는데 눈빛이. 죄송합니다.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관련 기업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쪽으로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애플 뮤직도 있고. 저도 애플 뮤직을 듣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스포티파이 한국의 멜론 뮤직 같은 건데요.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아서 7.8%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터레스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11.9%나 빠진답니다. 지금 시간에서. 핀터레스트요? 네. 핀터레스트. 아까 어떤 미스였죠? 활성 사용자. 큰 미스는 아니었지만. 큰 미스는 아니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문구가 뭐냐면. 진짜 노멘시네. 네. 슬로우다운 포커스.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의 둔화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끝까지 왔구나. 슬로우다운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릿수가 빠져요? 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인하며. 쇼피파이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에서 좋아하는 기업이죠. 쇼피파이는. 쇼핑. 한국으로 치게 되면 카페24 같은 걸로 해서 내가 스스로 온라인 쇼핑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툴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거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현재 실제가 잘 나와서 5.5%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시장으로. 1등 기업이죠. 카페24로 다다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잉은 손실이 1.15달러 계산했는데 1.53이 나오면서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안타깝죠? 용서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 스탠리 블랙앤데커라고 하는 공구회사가 있는데요. 블랙앤데커. 네. 아시죠? 여기도 용서 못하죠. 이거 툴 회사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정포로입니다. 아시겠지만 집에 있으면 보통 고치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때려보시고 다시 직후하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망치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휘메나라고 하는 민영건강보험회사가 있는데 민영건강보험회사 1등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앤섬, 휘메나, 시그나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라고 해서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고령자한테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 제도고요. 메디케이드는 소득이 낮은 분한테 주는 혜택인데 일단은 그런 혜택 갖고 있는 플랜을 제시하면서 일단은 상당히 매출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일단 돈을 많이 벌었다고 좀 보이고 있고요. 제너란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방해산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서서히 사실 방해산업체가 분수업체가 작년도에 뭘 만들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제티게도 만들고 분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송상화되는 바람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스타벅스까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한 2.5%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몬드레지 인터내셔널에 오늘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8센트 비트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레오. 잘 나온 겁니다. 스낵 오레오. 오레오로 만드는 게요. 그런데 오레오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찍은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쭉 본 내용을 치게 되면 보통 팬데믹 때 허쉬 같은 초콜릿 같은 거 단 거 많이 팔렸어요. 그거 스트레스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되나 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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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에 대한 매출 증가가 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자카드 실적 좋았고 소니는 실적이 좋았는데 소니요. 소니? 소니. 소니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네. 상장돼 있죠. 소니. 일본에서 아닙니까? SON. 그렇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죠. 그냥 소니입니다. 심볼도. 소니는 콘솔게임에 대한 판매 증가 때문에. 이거 당연하겠죠. 이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시간에서 3.6%가 올라간다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상당히 플랫한.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없는 약보합 정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장 끝나고 실적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 애플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조금 단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늘은 아시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새벽이죠. 오늘 하루 넘어가면 새벽 한 2시 반경에 FMC 미팅이 4월 미팅이 끝나고 파월 연주위장에 아마 기자회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매우 조심스러운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500은 0.01% 하락. 정말 약보합이죠. 그다음에 다오30은 0.38%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당은 0.32% 하락을 보여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요? 왜 이렇게 빠지나요? 살짝 빠지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기업 실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 제론 파월 연주위장이 시장을 망가뜨리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관방세. 조금 몸사린다? 조금만 생각할까요? 빠졌다고 보기보다는 몸사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사리사리 몸사리. 그렇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사리사리 몸사리는 옛날에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크록스가 아시겠지만. 신발신발. 신발. 고무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무신은 조금 떨어지는 얘기고요. 크록스는 이제. 재질이 이제 파일원이지 파일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가볍고. 가볍죠. 제가 딱 좀 크려서 보여드리면 차트를 제가 웬만한 차트를 안 보여드리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봉 차트입니다. 잠깐만 여기 봐주세요. 보시면 어제 급등했거든요. 어제. 어제 급등했죠.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든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격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4%가 또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못 사 못 사. 미국의 주식은 어제 매수하는 거예요. 올라간 날. 이제는 못 사.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장 돈 벌기가. 저요? 제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정프로님 같은 생각 하시거든요. 올름은 못 사 못 사.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자체의 기업이 하나 레벨업 된 거거든요. 실적이 좋아진 것이고. 그럼 질러질러. 아니 솔직히 우리 정프로님이 지금의 정프로님과 내일 만약에 정프로님이 한 1조 원이 돈이 생겼다고 그러면 같은 사람입니까? 내일 1조 원이요? 그냥 예상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같은 사람이냐고요? 네.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평가할 때. 그러니까 돈으로서 그렇게 사람을 평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건 나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아예 그게 아닌 것 같아 주식을. 그런데 실적을 뒤에 본다고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올라가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예를 들어 시총 500억짜리 회사였다가 같은 회사인데 2조짜리가 됐으면 걔는 이제는 2조짜리 회사. 맞아요. 이제는 2조짜리 회사에서 더 좋아진 건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거 500억에서 2조나 됐으니까 이건 도저히 죽어도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려고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실제 물론 잔서 조항은 실제 좋아진 기업에 한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라올라 질러질러.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엔드엔드? 네.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엔드는 E&D가 아니라 A&D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만나야 되니까요. 네. 내일도 만나야죠.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 밤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든 보내기 싫어하는 제 마음을 뒤로 한 채 또 후련히 떠나실 모습. 그 뒷모습 생각하니까 또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섭섭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저 혼자 가겠습니다. 정푸는. 절 일상까지 태워다 주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오늘 사양을 하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로는. 저는 과거에도 태워드린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태워드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혀? 아니 택시가 그렇게 잘 됐는데 제가 왜 태워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심지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저는 우리 본부장님이랑 반대 방향입니다. 집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가시는 길 편안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셔다 드린다는 그 말씀하니까 예전에 이성과의 만남에서 했던 드립들이 막 생각나네요. 집이 어디냐 데려다 준다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고 오빠네 집 반대 방향이라고 말했던 그런 친구들. 난 저는 무조건 니네 집 옆집이라고 하고 데려다 준다고 했었는데 그런 저의 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거절했던 그 친구들. 요즘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길. 그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 유어 웨이. 워크 유어 온 웨이. 여러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contrario